도무를 찾아라! 지난밤 서쪽 마녀가 일으킨 회오리 바람에 쓰레기가 잔뜩 쌓였어요. 프랭키와 친구들이 문어 아저씨를 위해 호수를 청소하고 있어요. 무리다! 슬라 랄라보블를 수만 더! 났다! 너희들 정말! 어? 그래? 야! 어? 우와, 어느새 깨끗이 치워졌네요 하하하하 정말 고마워 얘들아 뭘요? 짜잔! 선물! 바다에서 주웠는데 아무래도 보물지도 같아 보물지도? 하하하하 그래 얘들아 과연 보물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와! 야! 안 돼! 왜? 밤에 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내일 아침 일찍 가자! 어? 내가 맛있는 도시락 준비해줄게! 모두들 내일 아침 일찍 보물을 찾으러 가기로 했어요 봄아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아, 잠이 안 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으아, 둘, 셋 흐이휴 흐이 으아... 으아.... 흐으... 으아... 아, 아, 배고파! 간식이라도 싸울걸! 아, 뭐야? 어디지? 이게 일이 많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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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랭킹은 친구들 몰래 혼자 보물을 찾으러 온 걸 후회했어요 뭐지? 뭐야, 날 본 것 같아 어, 저기있다 뭐야, 이쪽으로 오잖아 뭐야 뭐야 그러게, 혼자 가면 어떡해 미안 진짜 무서웠다 보물, 보물 보물, 보물, 보물 cepon Villi 이제 큰 나무만 찾으면 돼 전 나무도 좋은 나무들 어디? 어디? 보물이 없어! 보물! 보물이니까 땅속에 있지 않을까? 배도 고프고 이게 보물 없다 말도 안 돼 배고파 복숭아잖아! 나도 자! 나도 자! 나도 자! 복숭아야! 뭐? 우와! 보물을 찾느라 가까이에 있는 복숭아를 못 보고 있었네요 음! 향기! 음! 향기! 음! 비록 비록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달콤해! 너무 놀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먹을 수 있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뭘 그렇게 많이 가져가! 보물보다 훨씬 더 좋아! 왜? 보물은 못 먹는다! 하하하! 오늘 프랭키와 친구들은 정말 맛있는 보물을 찾았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